남부 사역자 그라사 미유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소견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잔조되었는가 하는 극악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성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으면 결과적인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효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자품을 보아 자체의 손품을 알 수 있듯이 비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로마서 1장 20절에 찬세르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선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모니 보여 아르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겠지 못할 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비조세계의 산라마상은 그곳을 찬자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선을 그의 실제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조세계는 양성과 은성의 권돈점을 차지해 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찬자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찬자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조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신물도 각각 스스로가 암수에 의하여 청소하고 동물 또한 각각 스콧과 암수에 의하여 본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선사의 상태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요호와 하나님이 다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비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천복금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금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해 말숨을 온리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